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월스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 월스타 선수단 여러분과 이런 뜻깊은 대회를 만들어주신 KBSN 한국 월스타 슈퍼매치에 100년 대결을 꾸꾸며 국측의 만발의 준비와 성공적인 대회 운영으로 이번에 두 번째가 되는 한국 대회는 월스타 슈퍼매치와 양국의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져 네 충진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18년 대한민국 주간방송사 KBSN 대표 이준용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인사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짝수왕 또짜른 사무총장 후보와 도쥬 프라차 사이약감 대표께도 아시아 배구 발전을 이끄는 좋은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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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물 기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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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쪽에도 3 4 1 맞아요 맞아요 오른쪽 발부터 자 지금 계속 직접 감싸내고 있어요 다리를 괜찮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4 5 괜찮아요 맞아요 맞아요 1 2 3 4 오우 오른쪽 2 3 4 1 2 3 4 5 5 6 6 7 7 엄지를 이렇게 들고 그레이트 근데 이걸 뛰면서 같이 해야 돼요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잘했어 잘 어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후우 정글에 굿굿굿굿굿 아 브레잉 굿굿굿굿 굿굿굿 브레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금 말씀 감사하구요 소감을 한 마디씩 들어보세요 하이 바이 보 소감 소감 천만한 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힘들건지를 몰랐어요 추리기 같애요 감사합니다 태국 사람들 군수 아이마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생각 가져왔구요 저희는 저희도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표시 먼저 한 번 할까요? 3, 2, 1 예스! 파이팅 한 번 할까요? 네 파이팅 표시 한 번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